세계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 피자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1위는 예상하는 것처럼 미국, 3위가 이탈리아인데요. 2위는 놀랍게도 미식의 나라 프랑스입니다. 나라별로 특별한 피자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피자의 종주국인 이탈리아에서 피자의 전통을 지키며 맛을 전파하기 위해 매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이탈리아식 피자 가게 50곳을 선정하여 발표하는데요. 2021년 유럽 1위를 한 피자 가게가 프랑스의 파리에 있어 방문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리 삼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피자를 맛있게 만드는 피자 가게에 나와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페페라는 피자 가게입니다. 이곳은 지난번에 실시한 유럽에서 가장 피자가 맛있는 50군데 가게에서 1위를 차지한 가게인데요. 오늘 그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ssa 너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아세요? 너는 최고야? 너는 그 게이미에서, 그 큰 그릇가 매장에 하나를 받아서 잠깐 피자를 만드는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우라고 하는 피자 방이 엄청 얇아 보이는데요. 앞에는 나폴리라고 적게 피자하고 다니고요. 피자가 1, 2분 만에 이루어진 거로 엄청 쎅어운 기껏이 늘어오고 골고루 육수로 피자를 돌려주다가 이에서 들어서 피자에 열어주는 테크닉입니다. 와 진짜 이렇게 금방 부풀어오르네요. 시즌에 도움을 받기 위해 장식을 받는 곳에 도움을 받습니다. 소식이 내까지는 이 위원한 gegenüber서 Finding Hahn 그리고 그 위원한 우린의 피자 그 위원한 것이다? 응 그 위원한 그 위원한 그 위원한 그리고 그 위원한 그 위원한 아무래도 엄청 생각하는 300% 300 피자 한 하루? 네! 피자! 피자 한 하루? 와우! 수용한 사! 방금 피자가 나왔는데 평소에 안 먹었다고 피자가 5분이 안 먹는데 1분이 더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피자가 완전 나요 방울인 피자 5분에서 꺼내서 열기를 조금 식히고 추가적인 토킹을 하고 있는데요. 피자에 따라서 이탈리아는 토시트라고 부르고 퇴근한 화문, 사무스크림 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폴, 페스토, 모짜렐마, 생크림 등의 부문에 따라 폭탄과 출발의 친구한테 나가는 것 같네요. 이제는 제가 주문한 피자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자는 여기 있는 셰프 페페라는 분이 2019년에 세계 1위 를 할 때 한 피자고요. 이 피자는 2021년에 유럽에서 50개의 피자집 가운데 1위를 할 때 선정됐던 피자입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아, 유니도 먹을까? 이거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마가리타. 원아페지. 사랑하는 피자들과 함께해걸 사랑하는 피자. 온도가 오입을 하는 피자입니다. 너무 맛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 나와서 기다리는 데 nihil과 굉장히 얇다. 아직 거짓말은 사람이야? 이끄적의 몽집이 looks더라고요. 여기가 다 맛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서 먹었던 피자집이 야채가 굉장히 생산하다 근데 지금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피자의 도구가 너무 얇고 쫀득한 식감이에요 군베 반죽이 내가 먹어봤어 유명한 이탈리안 메스타레스 반죽이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 신선하고 탈경이 훨씬 많아요 반죽이 너무 맛있어 나는 아무리 발도 맛있어 끝은 안 먹으면 딱 이제는 너무 맛있어 이틀은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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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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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